기상캐스터 배혜지 비는 내일 오전까지 중부에 최고 200mm 이상이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이후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추석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추석 당일에는 전국이 맑아서 환한 보름달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석 전날에는 서해안과 제주에, 셋째 날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내리면서 귀성귀경길에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대구가 최고 30도로 오늘보다 기온 3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부산은 29도 예상됩니다. 서울과 인천은 23도에서 출발해 최고 28도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지역 오전 중에 비가 그치겠고, 경기 동부지역도 오후에 갠 뒤 한낮기온이 26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은 29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상과 동해상은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어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맑은 하늘에 기온도 크게 높지 않아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